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얘들아. 아유. 아저씨한테 편지 보냈어? 안 보냈어? 누가 편지를 보낸 것 같은데? 누가 편지. 편지보지나. 없지? 어? 누가? 아니다 여기 아니야. 앞니가 다 있네. 치아가 다 있네? 안녕 얘들아? 안녕. 자 다같이 이해해볼까? 이이이. 이이이이이. 齐씩 먹는데? 잠깐만. 다 goin은 것 같은데. 이게 너랑 닮았다고 생각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없는데? 이거 없는데? 잠재 오리 기린 기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네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땜에 아웃이야 땜에 아웃이야 땜에 아웃이야 야 왜 왔어 여기 얘들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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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그래 그래 야 너 아웃 시키면 어떡해 장난치지 말고 얘들아 아니 잠깐만 있어봐 얘들아 잠깐만 있어봐 얘들아 얘들아 이거 가져오면 안 되거든 잠깐만 잠시만 심사세 자 집중해 박수를 그래 없는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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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어 어 누구 사람 찾고 있거든 사람 안경 끼고 꼭질머리 꼭질머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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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으 여보, 여보, 여보!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저는 예쁜 꽃머리 띠를 하고 있고 핸드폰 가방을 항상 입고 있어요. 너 이름 뭐야, 안녕? 이름이 뭐야?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연예인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지? 엉띵? 엉띵? 김태희야, 잠깐만 있어봐. 이거 핸드폰 가방 맞지?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야, 이거나, 어머, 사랑해. 네이야! 네이야! 안녕? 사람 찾고 있는데 안경 끼고 왼쪽 얼굴이 흉터. 어? 야! 안녕? 얘 맞는 것 같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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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잠깐 다녀보겠습니다. 일도야 잠깐 다녀러 올게. 가자! 안녕! 가자! 야, 또 다 왔나온다. 자, 가자! 야, 또 저거. 야, 또 손이 졌어. 야, 또 손이 졌어. 야, 또 손이 졌어. 야, 또, 손이 졌어. 자, 가자! 감사합니다.